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을 얼마 남으시려고 하루에 막 수억 원씩 보실 겁니까?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야 폴카닭 광고료 천원이 아니라 천만원 드릴 수 있습니다 나 천만원 받고 싶다고요 저 뒤에 박스에 다 담아가지고 젓갈이랑 닭발이랑 싹 이렇게 해서 팝시다 감사하게도 첫 쪽 빈 공간이나 이런 데 있는 택배 박스가 줄기 시작했어요 줄기 시작? 다 나갔다는 얘기야 오늘 또 한 잔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천원? 천원? 아 진작에 얘기하지 이따 만원 드릴게 만원 준대요 완세 민준씨야 꽃 찍어놓으세요 이야 맵지만 달콤한 이야기 출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이 이렇게 첫날에 열었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주문이 폭주하는 데는 없어요 폭주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폭주! 한 건 넘으면 폭주! 한 건이 넘었잖아 지금까지 다행히 조금 몇 건? 30건 50건 됐습니까? 아까 오이가 몇 개였나요? 아 그래도 한 50건 정도 된 것 같죠? 열자마자 50건 주문이 어딨냐고 세상에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은 못 받았네 네이버가 돈을 갖고 안 줘? 돈을 구매하시면 꼭 구매확정 누르시고 리뷰를 써주셔야 돼요 근데 저도 그러지만 구매확정 안 해 근데 해주셔야 저희 같은 영생업자는 돈도 빨리 받고 리뷰 글로 저희 상품이 홍보가 잘 되기 때문에 저 꾸미신다 거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몇 개 만에 진짜 사랑하신다면 꼭 구매확정 하시고 리뷰 글 꼭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물건이 오고 뜯어서 먹으면 끝나 맞아요 그냥 구매확정 없어 그래서 최소 결제일이 돈이 늦게 들어온데요 2주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네이버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수수료가 적은가요? 수수료도 적고 결제일도 빠르고 컴팡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많지만 최장 보통 결제일이 50일이고 결제일이다 돈 없으면 미리 8주도 못하네 그쵸? 다음 재료를 사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참 명절 선물세트 제가 지금 배고파 죽겠네 원래는 이게 미니워처 증정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귀엽고 예쁘다고 또 휴대도 간편하고 한 두 번 드시고 딱 버리기도 좋고 가방에 넣었다가 햇반 사서 점심 먹고 두 번 세 번 몇 번을 먹을 수 있네 맞아요 그리고 덜어서 보관하시기도 좋고 왜냐면 큰 용기를 드시다보면 먹던 숟가락 젓가락 들어가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데 요렇게 구성을 해 주십사 막상 물건을 뿌리니까 그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근데 여기에도 제품 이거를 제품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선물세트도 좋고 여행 가실 때도 좋고 하게 근데 이제 너무 싸게 파신다고 해서 제가 비싸게 팔으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 원씩 올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은 비빔젓갈 한 가지만 한우가 들어가면 될 수 있으면 소고기 고추장 볶음을 여기 세트 구성에 같이 넣어볼 생각이고요 세그릇 먹습니다 세그릇 그리고 우리 생활용품 종합선물 세트 있듯이 비빔젓갈 소고기 고추장 볶음 거기에 닭발 같은 것도 같이 명절에 가족들과 같이 드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저 어제 축구 응원할 때 신랑이랑 불막창이랑 불닭발을 편의점에서 사다 먹었어 편의점에 갔다 들어가 편의점에 갔다 들어가 맵지만 달콤한 이야기 어쨌든 50개 주문 환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 우리 폴카다 덕분입니다 그죠? 내가 그 말을 들으려고 온 거야 네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과 문제가 있으시다 그러면 폴카다 이은경 대표님을 찾으세요 얼마를 들고 만나면 된다? 천 원 천 원 일단 천 원 일단 천 원인데 저처럼 반응이 있다 만 원? 잘 번다 그럼 천 만 원 그렇지 빨리 1억을 벌으라고 맞아요 천 만 원씩 받아가게 그래서 꼭 상의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은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잘 해주세요 이은경 대표님이 그래서 이은경 대표님 말고 꼭 친하게 지내십사 네 강추합니다 강추 감사합니다 맵지만 달콤한 이야기랑 꿈의 신닭발은 앞으로 바빠질 일 밖에 안 남았어요 막 피곤해 죽겠고 돈은 들어오는데 피곤해 죽겠고 폴카다 폴카다 들고 다니고 다 폴카다 덕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건물도 이거 로봇 얼굴같이 생긴 건물인데 이거 사세요 저희가 아직 썬팅이 아직 문 앞에 안 돼 있어 갖고 독립분들이 물어보세요 대체 이게 뭐하는 데냐 작발을 패ля다는데 왜 작발은 감판도 안 바꾸고 발 벌써 50개 주문 받았는데 감판도 안 바꾸고 너무 바빠 가지고 답보는 왜 유래를 해 왔는데 거기서 바빠 가지고 아직 안 해 주셨는데 제대로 잘 갖춰진 모습으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갖춰진 모습으로 또 소개해드릴게요. 지금은 미흡하지만 그냥 저 믿고 구매해주신 지인분들도 계시고 우리 고객님들도 계시는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간곡히 언니도 믿지만 닭발의 맛을 믿어요. 젓갈의 맛을 믿고 감사합니다. 언니 파이팅! 감사합니다. 뒤에 저 배경이 꽤 예쁘게 나와요. 아 그래요? 나도 여기 좀 껴보려고. 감사합니다. 안녕.